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의 닥터린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중국어 문장 한 문장씩 잘 이렇게 수혈 받고 계신가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다고요.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누가 열심히 댓글을 다는지 다 보고 있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 채널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학습자분들하고 중국어 문장으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힘듦을 느끼시는지 알기 위한 게 정말 컸거든요. 많은 분들이 중국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동사의 활용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시험 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시험을 보는 거니까 칸이지 하면서 칸칼시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지갑 등등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찾은 거고 완료니까 너를 빼먹을 순 없지 하고서 워쟈어러라고만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종류의 소소한 오류들 설마 여러분 이 문장에서 거긴가 어색한 부분을 못 찾으신 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못 찾으셨어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워낙 그 의미와 활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기초 단계 때 배웠던 그 뜻 하나만으로는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본 동사 활용법과 관련된 교재와 강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 정말 기존에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들었던 오로지 기본 동사 활용법에만 초점을 맞춘 교재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초를 끝내시고 복습을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중국어를 쉬었다가 새롭게 시작할 때 배부터 해야 하지 하는 그런 막연함을 없애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만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아주 유용한 그런 교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재만 봐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100% 되진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은 제가 준비한 이 강좌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떠먹여드리는 그런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아주 알차게 제가 채워 넣었으니까요. 교재도 강좌도 모두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119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나올 기본 동사 응급처치, 책과 강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서점과 다락원 홈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